1. 기독꽃에서 수민 역을 맡은 원예빈 아카데미 30발기 초록영화제 깨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꽃 장면 중에서 수민이가 불 다 꺼진 방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장면의 분위기가 진짜 멋졌었던 걸 기억을 해요 삶이란 토닥 참지 않아요? 무엇을 참지 않는다는 걸까요? 누가?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관람을 해주신다면 바라던 바다입니다 단편 소설 책 각본을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뭔가 단편 소설을 읽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편 소설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영혼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너무 썩 맞아 무궁무진 9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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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ousand five thousand f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